아, 드디어 소율 엄마 외출복 입고 나오셨어요 아, 아직도 안 나갔어? 왜? 소율아 이제 뭐 주먹자라고 안녕 그냥 나가라고? 잘 가 혜율아,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 그리고 아, 근데 지금 한겨울에 배꼽티 뭐야? 아이 배꼽티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어, 갔다 갔다, 엄마 갔다 어, 갔다 갔다, 엄마 갔다 어, 갔다 갔다, 엄마 갔다 어머, 나가자마자 깼다 어머나 엄마! 엄마! 안 돼, 일어났어 혜율아,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이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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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다는 듯이 우와 어, 여기가 킹스코! 케이틀! 아, 낮잠 잘 잤고 이리와 쥬이 어, 이소리는 응가해? 응가할 거야 응각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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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각 으응 으응 깡혈수 아 귀여워 어떡해 엄마 역할을 해주네 누나가 기적이 기적이 보자 기적이 보자 뭐해 잠재 냄새 맡은 거 뭔가 한 거 같아? 시한 거 같은데 이만요 시간차를 두고 이거 나눠서 하네 응가한다 응가한다 아니 거기 앞에서 응가해? 잠깐만 여기서 들어오는 냄새가 응가했어 응가했어 응가했어? 확실해? 냄새가 나 여기서 네? 냄새가 나? 봐봐 파이더링 뽀드리 어디 있나? 탈툰 파이더링 깜깜 파이더링 아 저리 응가 있나 볼까요? 안 돼 안 돼 응가 있나 볼까요? 응가 놀이를 하네요 아이고야 앉았다 아 안 돼 앉으면 퍼져 아 어떡하면 좋아 이리 와 뽀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엄청 활발하구나 신나게 놀아볼까요? 기후도 신났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치 아니 이리 오세요 호기심이 너무 많구나 저리로 가자 기후는 계속 가 봐 키워가 필요할 때죠 맞아요 중잡을 수가 없어요 저 나이 때는 맞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아, 맞아, 지지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희율이는 바람을 가리면서 킥보드 타고 있네요 아, 엄마랑 너무 똑 닮았다 엄마가 이 헬멧고 싶은 거인거지 아, 귀여워 너무 잘 탄다 이제 표정이 좀 좋아졌다 근데 아빠는 어딨지? 여보, 그치? 어, 안 왔어 어, 대답이 잘하네 그쵸 잠시만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애들이 또 연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자세 Products 재밌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과연 바람이 도와줄까 공공수 해줄거 뭐야, 난리기탄 아니, 연 발뒤인가요 우 거의 다! 강 아, 연 위에 타고 싶었구나. 잠깐만, 이거 좀 봐봐. 비율이 도전. 오, 한다, 한다, 한다. 오, 날아갔다, 날아갔다. 어머, 어머. 됐다. 아니, 내가 뛰었어. 아니, 내가 뛰었어. 우와, 잘 날린다. 우와. 인생 첫 연 날리기. 성공.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아빠가 너무 멋지다. 엄마, 기다려, 금방. 보여줄게. 저쪽으로 뛰어야 한다, 저쪽. 저쪽으로? 응. 연, 나는 이거 보여줄게. 어, 이젠 희준 아빠 도전. 간다, 간다, 간다. 우와, 간다, 간다, 간다. 오, 떴다. 진짜 고파. 오. 높이 난데. 너무 신나하시네. 올해 45세. 네. 오, 귀여우시더라. 표정이 동심이에요. 저, 재밌거든요. 어린이 잡지에 나올 법한 표정이네요. 뜬다, 뜬다. 뽀뽀 보고 있어?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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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잼잼. 잼잼. 킬로프 챙기네. 잼잼.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감동이다. 우와. 누나가 음료수 사올게. 희율아, 우리 집에도 와줘.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도 와줘. 희율아, 간식 많이 줄게. 우와. 진짜 너무 스위트다. 안녕하세요. 약국. 간식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장어기, 쭈. 아, 장어기, 쭈. 아, 장어기. 주스. 희율이가 더 어렸을 시작에는 심부름 자체도 어려웠었거든요. 맞아요. 계산도 하고. 6,500원인데. 어, 지갑도 있어요. 이거 세뱃돈 모은 거예요. 아, 세뱃돈 모았구나. 아, 세뱃돈 모았구나. 아, 세뱃돈 모았구나. 감사합니다. 3,500원. 감사합니다. 의적하다. 꼼꼼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음료수도 구입 완료하고. 아빠로 사왔어? 응. 아빠한테까지도 안전하게 갔네요. 더 세뱃돈 모아서 잘 갔다 왔어. 영수증 봐봐, 아빠가. 제대로 결제했나 한번 볼게. 어, 영수증을 보고 확인해 보는데요. 어, 잠깐만. 뭐야? 어, 이게 뭐지? 응? 섹탕 큰 사발 왜 있어? 네? 어, 태우탕 큰 사발 1,400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1,400원. 가자. 환불하러.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환불하러 가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왔었는데 저 새우 큰 사발 이거 안 샀는데 아, 그러네요. 잘못 찍었네요. 이거 환불해 드릴게요. 네. 어머. 했다 했어. 큰일 날 뻔했다. 엄청 기특하겠다. 조금 추우니까 우리 이것만 먹고 들어갈까? 오케이. 그럼 내일 또 오자. 여기를? 응. 내일은 엄마랑 집 청소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또 오고 싶지? 너무 좋았나 보다. 네.